자 38번 작은 발전의 중요성 Importance of a small development 뭐 small step 해도 되겠죠 이제 시작은 또 가지고 진정으로 때려 주네요 이것은 너무나 부사가 형용사 이지수식 쉬운데 to overestimate, over해서 평가하단 말이죠 과대평가하기를, 뭐를? 중요성을 one defining moment define은 뭐해서는 우리가 한정하다 뜻도 있고 우리 정의내리다 뜻도 있는데 이럴 때는 우리가 결정적인 이런 뜻이예요 중요한 순간에 너무 중요한 것만 중요하게 생각한다 자 그리고 over, under, 반대말에서 under 썼죠 그러면은 낮게 평가한다는 과소평가하는데 가치인데 of, making, of 전체사회의 목적어 동명사 작은 발전을 무시해요 on daily base에서 매일 하는 to open, 부정어 느낌으로 너무나 자주 우리는 확신해요 우리가 주어고요, 목적어도 우리예요 주어의 행동이 목적어 가지고 갈 때 제기되면서 우리 스스로를 확신하는데 우리 스스로를 확신한다 말이 이상하잖아요 맞죠? 우리 스스로에게 확신하다가 맞지? 간접 목적어, 실제로 확신시키는 뭐야? 대절, 직접 목적어 그래서 목적으로 쓰여 완벽한 문장 엄청난 거대한 성공이 요구한다고 거대한 행동을 아니란 말이겠죠 맞죠? 약간 부정어 들은 느낌이 있었으니까 그래서 weather, a이든 b이든이죠 weather it is losing rate 그래서 복합관계 여기서는 부사로서 a이든 b이든 상관없이 약간 양보의 느낌을 가져요 이것이 살을 빼는 것이든 혹은 챔피언십에 이기는 것이든 혹은 성취하는데 어떤 다른 목표를 성취하는 것이든 상관없이 끊어주고요 그래서 weather 절에 지금 병렬구조로 보호가 1번, 2번, 3번 여기도 병렬구조 주의 자 이렇게 하는 것은 상관없이 우리는 넣어요 압력을 압박한단 말이죠 온 어디에? 우리 스스로에게 자 투메이크 하기 위해서겠죠 왜 압박해? 만들기 위해서 무언가 Earthshaking 그러면 지구가 흔들리다 지진 나는 거죠 맞죠? 지축을 흔들만한 굉장히 큰 발전을 만들기 위해서 자 that는 여기서는 목적격이네 주어동서 보이네 그러면 that 목적격이고요 앞에 나오는 선행사는 이런 인프로브먼트 이런 발전을 모든 사람이 talk about 뒤에 저치사회 목적의 생략 목적격 관계내문사 모든 사람이 말하게 될 와 나를 칭송하겠지 이런 거지 자 한편 여기까지 뭐야 굉장히 큰 거였죠 큰 거 큰 발전 여기서는 뭐야 improving by 1%는 짝죠 마이너스 약간 조금 느낌 자 그러면은 그래서 by는 만큼이요 1%만큼의 발전은 자 그래서 동명사가 주어오니까 다시 단수 자 특히 noticeable 아 notable이네 눈에 띄지는 않아요 어 별거 아닌 것 같애 하지만 있음 뭐다 자 그럼 1%씩 발전하는 작은 발전은 can be 돼요 비동사 꼭 해석해줘요 far 비교급 강조구조 much, even, still, far, a lot 까지 뒤에 비교급 훨씬 더 의미 있게 되요 in the long run 장기간으로 봤을 때 자 차이인데 this tiny에서 순서 끊을 수 있죠 여기서도 자 여기가 아까 여기서도 순서 문제였죠 아까 큰 거만 바라지 말고 작은 거 나오는 거죠 그 다음 여기서 this가 말하는 건 아까 1%를 this tiny improvement로 잡으면 돼요 그래서 이러한 작은 발전은 can make 만들어요 자 오버타임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뭘 만들어요 it's surprising 놀라움을 만들어내요 그래서 예시 들어가죠 그래서 작은 거에 대한 예시로 here is 유도부사고 is 단수 how 절 전체가 어디까지 가냐면 끝까지 어디까지 가네 작게 가네 how 전체 절이 주어로 들어간 단수예요 간접위문문이 자 어떻게 수학이 make out 작동하는지에 대한 것이 있다 한번 봐봐라 땡땡 보어 자 만약에 너가 can get 1% better 자 그러면 배터리 또 뒤에서 수식 자 그러면 1%씩 더 나아진다면 매일 for one year 자 그러면 for a year 하는데 1년동안 자 그러면 1년동안 해봐 너 그러면 너는 end up 결국 어떻게 37배만큼 더 나아지는데 자 buy는 미래전치에서 되어서 아까는 여기서 buy가 숫자를 나타냈죠 맞죠 자 위에서 by the time 되어서 언제가 되어서 너가 done 완료됐을 때가 되어서 자 그 다음 역으로 자 여성은 잘될 경우 역으로 오니까 안될 경우인거죠 자 만약에 너가 get 1% worse 한다면 더 나쁘게 된다면 매일 자 1년동안 자 너는 will decline 떨어진다 감소하겠는데 거의 down to zero 0% 까지겠죠 뭐죠 그지 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매일 시간의 선상으로 봤을때는 조금씩 해도 엄청나게 증가한다 엄청나게 떨어진다는 거죠 자 what starts as small win while minor failure 까지 그래서 둘 다 잡았어요 긍정적인 것들이랑 부정적인 것 다 잡았죠 맞죠 자 그럼 무언가에서 선행사가 해서 주어로 포함한 선행사 what 이에요 무언가 시작되었는데 as more로써 작은 승리로써 혹은 자면 작은 실패로써 했던 것이 as up 쌓인단 말이죠 build up 해도 되겠죠 자 투어 어디까지 자 무언가 훨씬 더 이상의 것으로 굉장히 의미심장한 중대한 것으로써 쌓인다 자 그래서 마이너스가 나오긴 했지만 이 사람이 하고 싶었던 얘기는 뭐야 결국에 그래서 작은 발전이 중요하구나 그래서 importance of small development라는 소재 같이 한번 살펴 보 sar